안녕하세요. 서울의 방연출원 김성수입니다. 영화 재밌게 보셨습니까? 우리 배우들 연기에 어땠어요? 오늘 우리가 감사 인사하려고 오늘 제일 많은 배우가 모였습니다. 그리고 좋은 사람 다섯사람하고 나쁜 사람 다섯사람이 왔습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분에 넘치는 사랑을 받아서 너무 감사하고 감사하다는 말씀은 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황균민입니다. 이렇게 흥행감사 무대 인사를 해본 게 처음인데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덕분에 이렇게 이루어진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요.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마음속에도 이 서울의 봄 잊지 않고 그리고 저도 이 서울의 봄이라는 작품을 잊지 않고 서로 여러분과 저하고는 연결고기가 있는 거니까 그 마음 잘 가지가면서 또 다른 작품을 만나요. 감사합니다. 우리 안녕하세요. 한국의 봄의 봄의 봄입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빨리 진행해야 돼요. 사람이 많아서 할 말은 많은데 어쨌든 저희에게 이렇게 천만이라는 큰 선물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일찍 인사를 드렸어야 되는데 좀 늦게 인사드린 점을 널리 용서해 주시고요. 새해 건강히 복 많이 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이제 감 나온 따끈따끈한 찬멍 배우 김성길입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사랑하고요. 우리 영화가 여러분 가슴속에 아주 계속 따끈따끈하게 온열 기능 안에 들어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응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찬무차장 민성배우 김성길입니다. 저희 감사합니다. 저희 영화 서울의 봄 이렇게 많이 사랑해 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 이 모든 게 다 여러분들이 이루어주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소망하는 거 다 잃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동일철 연기한 찬문모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제가 드디어 찬문배우가 되었습니다. 새내기 찬문배우 올 겨울내는 아주 안 좋은 소리 들으면서 욕먹으면서 아주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요. 모두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 반란군 원병대관 옆에 맡은 최연경 배우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집에서도 영화를 보실 수 있는데 극장까지 와주셔서 영화를 많이 봐주셔서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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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태론 역의 박혜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도 이제 오늘 처음 1,270만 배우가 되었는데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오늘이 이제 마지막 무대인사가 될 것 같습니다. 아 너무 아쉽습니다. 좀 더 2,000만 어쨌든 네 너무 감사하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봉지영 특정사람사 명부와 반갑습니다. 네 세 번째 춤반영화를 만들었습니다. 왜 하셨어요? 네 또 할 거예요? 시호야? 그냥 열심히 만들고 이 영화에 천만 배우 타이틀을 받으셨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거만했으면 좋겠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쉽게 30년동안 열심히 만들고 기다리니 올해 새내기로 천만 배우가 된 저 웃었는데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천만 감사한 무대인사를 하고 있는데 저희와 이렇게 기쁨을 함께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이 모든 것은 다 여러분들 덕입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고맙습니다. 저희 배우 분들께서 사인 포스팅 준비하셨어요.